뱅크에 말곤 할게 없네요 니비는 플레이 뱅크에 도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스테판을 도우라네요. 스테판을 도우라며,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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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판을 도우러 가고 있습니다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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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늘은 거야, 점점. 시스. quelles pilot에 맨날 예전에 이 반가움을 진짜 이 이원叨가 이 Flexible 이 이원叨가 이 이원叨가 이 이원叨가 이 이원叨가 우리 아니면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이 러가 아는 라이브 할아버리에 대해 말해주세요. 헌 저의 집안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? 이 러가 나에게 이를 보면서 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. 스텝헌, 아래. 아래, 듣고 싶어. 그들이 학생들에게 가야죠. 그들은 내 행사에 들을 수 있도록 하죠. 오, 근데 이 러가에서 안된다. 그들이 저에게 저에게는 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. 그리고 그들은 또 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. 너도 영국놈이잖아 사실 너도 영국놈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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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오... 화끈하시다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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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이렇게 많아 얘들 부상당했습니다 끝인가요? 여기 뭔데? 풀어주는거야 자 불황자들을 모아서 살인병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정의로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인가요? 끝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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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게임 기본 설정이 그럴수 밖에 없네 앵글러스 엑스는 십새끼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싶은데 게임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영국짱 아 미국짱짱 뭐 그런 게임이라서 좀 그렇네요 나 이런거 싫은데 나 항상 반란군으로 그 세계를 정보하고 그랬잖아요 그 뭐지 마운틴 블레이드에서도 그랬고 포는 어때요 포도 그런가 포도 미국짱짱인가요 그러게요 나도 존나 궁금하네 자 요새로 이동합니다 요새에서 시작하죠 사는 반란군이라고 그럼 좀 재밌겠네 얘들은 뭐야 해적이면은 쓰레기네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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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쓰레기 아이들 언론 닿고 닿고 toolbox 쌍건충을 쓸 수는 없나? 자 죄주도 풀어주고 세상에 해약이 되는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뭔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영국인이면서 영국인이 아닌 척해 이 새끼들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리 해방임무들이 좀 더 생겼네요 이 새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리 이 새끼들끼리 죄수도 풀어주고 이 새끼들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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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시발놈 고맙다는 얘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가냐? 개쓰레기들이야 개쓰레기들 아무튼 보면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님?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는?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야?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는?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는? 자 이번에는 이쪽에 또 해방 임무가 있네 걷는거보다 쥐꼬래만큼 빠른듯 이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가 이 시나리오를 의미하는게 뭘까요 양측 영국군이나 아니면은 독립군 그 반란군 측 전부다 이제 사람들을 진경해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는 점에 의미가 뭘까 도대체 둘다 쓰레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걸까 뭐 여기 뭐 있었는데 왜 여기 브라보이 아무것도 없죠 분명히 표시가 있는데 왜 이러지 뭐 예하고 대화해야되는거지 싶은데? 왜 안되죠?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 여기 또 뭐 있다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 아버지와 함께하셨지만 앞으로 일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콜론이 부족합니다 제 아버지? 제 아버지? 제 아버지? 제 프랑스의 전쟁은 전쟁이 지났고 전쟁이 지났고 제 아버지? 제 아버지? 제 아버지? 하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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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치즈, 하긴 한 상태라고 하신 것 같다. 이 경험에서 시장하는 것 같다. 모든 이웃은 우리의 손가락을 위해 흐름을 위해 흐름을 위해 내는 것이다. 하지만, 이 시장에 대해 공격했다고 말했다. 하지만, 이 시장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다. 나는. 아니, 이 멀티가 더욱. 당신은 당신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짓고. 내 운을 할 수 있는 것이다. 제 선택을 제가 하고싶다. 이제 이 자기를 생각해봅니다. 내가 100006 스퀘어 하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청년의 학생이었음 이곳이 더 나의 전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곳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곳에 더 큰 힘이 걸렸습니다. 제가 더 큰 힘이 없었을 때요. 하지만 이곳에 더 큰 힘이 도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고객이 되었고, 이곳에 더 이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더 이상 변하는 것입니다. 이곳에서의 전쟁이 계속 자랑이 되었고, 드먼 도 삼 흐흐흐 끝인가요? 그냥 와서 얘기하는 이벤트구나 이벤트 쪽에 해방 임무라고 떠있는데 조금 한 번 해봅시다 왜 이래? 뭐? 저 안에 있나? 저 안에 있나? 여긴 요새는 아닌데 돌벽이네요? 고맙습니다. 이제 수당들의 라이브를 전쟁을 받는 사람이다. 이것들도 당신의 선택을 맞추는 것이다. 다른,는 고생들의 사이다. 그것들을 흠이 시작되고 다 Teshorses' 이끄지 못한 것이다. 당신은 오늘의 삶은 모든 전쟁을 맞추는 것이다. 당신은 제 백성들의 위에서 혼자 자신이 손해 상당하는 것이다. 순η어days 전쟁의 소중한 차가가 væ기 때문에 이 그 재생도는 어떤 그들의 esc acres에 의상이 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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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 친구를 잡아 죽이랍니다 자리했고요 사기보호 명사수라 그러다니 그냥 지붕조 위쪽에서 저격거리가 돼가지고 잡았습니다 쉽게 끝냈네요 아까 그 명사주 아저씨? 그 아저씨야? 으흠 아저씨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? 아는가? 부끄러워? 나의 가족이 도라인 것 같은데. 나는 그의 친구들에게는 아는게 안전한 지가 있을 수 있나요? 그의 모든 시들을 모두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. 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. 나는 그의 세상을 주지 않게? 나의 진심을 하고요. 나는 그의 틈을 지는 것 같은데. 그저 맹퀼을 다시 진행하든 뭘 하든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요까지 하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했는데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엑스박스 패드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USB 케이블 요걸 좀 바꿔 봐야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